웹디자인의 완성본은 화면과 같습니다. 헤더에는 슬라이더에는 컨텐츠에는 그리고 붙어에는 적은 내용이 있다 라고 되어있고 컨텐츠 안에는 또 내용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서비스, 리얼리젠이션, 레이티스트 파덕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있고 얘는 그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할 거고 자세히 보면 가로줄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건데 디자인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화면과 같은 스타일 가이드를 먼저 만들 겁니다. 스타일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위계, 본문의 스타일, 버튼의 공통적인 스타일, 이 사이트에서 쓰는 컬러들 미리 정리를 하고 얘가 필요한 시점에 이 스타일 가이드에서 그대로 끌어와서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런 순서로 디자인을 해볼까 해요. 자, 다운받으신 거 안에 보면 source라는 폴더 안에는 쓸 이미지들이 쭉 있고 그리고 폰트 폴더 안에는 여기 디자인에 필요한 폰트들이 있습니다. 폰트들부터 먼저 설치를 할게요. 몬트셀렛이라는 거와 레일웨이라는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설치할게요. 몬셀렛이라는 폰트 설치하고 레일웨이도 설치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가이드는 그리드 시스템을 아까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드 시스템을 뭘 쓸 거냐면 그리드 시스템은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쓸 겁니다. 근데 부스트랩에서 그리드를 다운받냐 그러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 겁니다. 부스트랩이 버전이 버전 3이 있고 버전 4가 있어요. 버전 3이 약간 크고 1170의 너비를 가지고 있고 버전 4가 1140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의 실제 본문의 크기는 1140에다가 플러스 양옆에 패딩이 30이 붙어서 1170이 되는 시스템이고 얘같은 경우에 1110에다가 양옆에 패딩이 붙어서 1140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뭐에 맞출 거냐면 본문의 크기를 요거에 맞출 겁니다. 1110에 맞출 거에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문서를 만들고 가이드를 요거에 맞춰서 만든 다음에 그리드 세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타이포그래피 버튼 뭐 폼 뭐 그런 스타일 공통으로 미리 설계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을 열고 캔버스 사이즈는 뭐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400 정도만 잡아도 상관이 없겠어요. 높이는 높이도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만 한 2000정도로 잡아볼게요. 한 다음에 없애는 걸로 뭐 자르면 자르는 걸로 늘리거나 넘치면 자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72dpi로 해서 세문서를 만들어 볼까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으로 해서 만들게요. 자 이렇게 세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아 가이드는 우리가 익스텐션 가이드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거의 힘을 빌려서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고 또는 가이드 가이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비 하나 만들고 12개 복사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아까 본문의 크기가 111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rectangle2를 이용해서 1110의 사이즈를 만들게요.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왼쪽에 툴박스에서 rectangle 색깔도 상관없구요. 1110 1110 1210 다타 화면랑 같이 선택해서 센터로 놔주시고 1210 1210 1210 1210 1210 1210 1310 1310 1410 1410 1410 1410 1410 1410 1510 1410 주십니다.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면 선택 여역을 그 가이드에 맞춰서 뽑아주십니다. 선택 여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익스텐션 가이드 가이드에 가서 12개의 컬럼 카운트를 만들게요. 컬럼 하나의 너비는 컬럼 하나의 너비는 65입니다. 그러고 make 그리드 하시면 되겠어요. 아! 간격을 안 넣었다. 다시 간격은 30 네. 그렇게 하면 딱 1110에 65 하나의 컬럼의 너비가 65 그리고 간격이 30인 그리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됐으면 컨트롤 D 디슬렉트 하고 아까 빨간 거 만들었던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빨간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이 그리드에 맞춰서 하나 둘 알트 시프트 해서 셋 알트 시프트로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알트를 먼저 누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컬럼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다 만들어주셨으면 쉐이프를 합쳐 볼게요.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 멀즈 쉐이프 이름은 12컬럼 전체가 1110이다. 뭐 이렇게 해놔도 되겠고 멀즈 쉐이프 해서 하나로 합치고 이름은 12컬럼에 전체 너비가 1110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디자인에서 세로의 베이스 그러니까 내용과 내용 사이의 간격이랑 또 글씨들의 줄 간격의 베이스를 저는 몇으로 할 거냐면 27로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디자인 시간에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지만 다시 한 번 만들고 그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문서를 만드시죠. 1픽셀 너비에 27픽셀 높이를 가지는 투명한 세문서를 만들겠습니다. 1에 27 배경이 투명입니다. 투명 1에 27에 투명한 거로 만들어주세요. 1에 27에 투명 자 만드셨으면 OK 하고 마구 확대한 다음에 맨 밑에다가 1픽셀의 선택 여역을 만들겠습니다. 마킷 툴에 가서 맨 밑에 S2번째에 있는 싱글 로우 마킷 툴 싱글 로우 마킷 툴 밑에 클릭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 주시고 알트 딜리트 해서 색칠을 해 주시고 컨트롤 A 모두 선택 여역을 만들고 에디트의 디파인 패턴으로 가서 에디트의 디파인 패턴으로 가서 이름을 우린 이거 왁섬의 27라인이라고 이름을 해 볼게요. 전체 다 선택하고 왁섬의 27라인이라고 새로운 패턴의 이름으로 지정 하십니다. 지정하셨으면 지금 만든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으시고 다시 우리 작업하고 있던 스타일 가이드 문서에 오셔서 새 그리드를 만들게 새 레이어를 만들게요. 빈 레이어 여기 클릭해서 빈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에디트 필 채우기 필 에디트의 필 가서 패턴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스텀 패턴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왁섬의 27라인을 선택합니다. 자 오케이 갈게요. 그럼 이제 파란색이 만들어졌죠. 가로 27라인의 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개의 레이어를 그룹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G 그래서 해당 그룹의 이름을 그리드라고 하겠습니다. 키보드 그룹에서 그룹에서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는 100% 였었어요. 그런데 키보드의 숫자를 누르면 그게 오페서티가 됩니다. 그래서 3을 눌러서 살짝 10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젤을 베이스로 스타일 가이드도 만들려고 합니다. 스타일 가이드는 아까 크게 타이포그래픽 제목의 위계를 정리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버튼이나 링크의 스타일 버튼이나 링크의 스타일을 정리할 거고 그 다음 컬러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저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룹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룹의 이름 타이포그래피 버튼앤링스 그리고 컬러를 만드실게요. 그리드는 최상위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룹의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저장 좀 할까요? 스타일 가이드 스타일 가이드 스타일 가이드 psd로 아까 샘플 받은 거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실게요. 스타일 가이드라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스타일 가이드가 아까 다운받으신 거 안에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디자인을 완성해서 만들 사이트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에요. 자 이 사이트를 우리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위에 저렇게 되는 것도 만들 거고 그리고 슬라이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로 구현을 해볼까 하고 그때그때 그때그때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것도 이렇게 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타이포그래피를 보면 가장 큰 타이틀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마다 요기 얘랑 얘랑 다 똑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용의 제목이라고 할 거고요. 아까 맨 위에 이 녀석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거 위에 있는 모던 유니크해서 이걸 두 번째 그리고 얘가 내용의 제목 세 번째 내용의 제목 안에서도 또 제목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가 제목이고 그 안에 또 요거보다 살짝 낮은 등급으로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요 제목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디를 보자면 요게 가장 낮은 얘도 그리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네이버 지도 API에서 인증 오류 났다라고 하잖아요. 네이버의 인증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안 쓰고 요기 부분에선 지도 API를 이용해서 다음의 지도가 우리가 지정한 좌표에 있는 지도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지도 API를 활용해서 자 그래서 제목의 위계가 크게 네 개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이 있고 서브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컨텐트의 헤드라인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컨텐트의 서브 타이틀 라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이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이버 이렇게 하자. 저거 드리면 우리가 아까 폰트 설치했죠? 얘가 레일웨이에 제일 두꺼운 거 익스트라 볼드 라고 할게요. 오이 픽셀로 할 거고 그리고 얘는 레일웨이에 미디엄 에 36 픽셀로 할 겁니다. 얘는 레일웨이에 세미볼드로 30 픽셀 할 거고요. 얘는 레일웨이에 세미볼드로 22 픽셀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디는 몬트 셀에서 16 픽셀을 쓸 겁니다. 몬트 셀에서 라이트를 쓸 거예요. 자 지금 이 폰트의 위계를 잘 보시면 저 폰트의 위계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본다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16 픽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얘가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게 낫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16 픽셀 22 픽셀 30 픽셀 30 픽셀 36 픽셀 그 다음에 제일 이렇게 높이에서 52 픽셀을 쓰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강조가 특히나 저 가장 큰 큰 빅 타이틀에 강조를 걸어줄 때 저렇게 완만한 곡선이 아니 사선이 아니라 이런 곡선을 그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거대로 작성을 해볼까 하는데 모두 반영을 할 거냐면 색깔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지정을 할 거지만 미리 색깔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 바디의 색깔은 무슨 색을 쓸 거냐면 555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555의 이 폰트 이 글씨로 타이틀을 타이포그래피 라는 타이틀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뭐 위에서 얼만큼 떠져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얘에서 그냥 끌어다 쓸 거기 때문에 뭐 한 위에 세 줄 정도만 떨구고 일단 타이포그래피 라는 타이틀을 먼저 넣어볼게요. 타이틀 타이포그래피 라고 넣어주시고 지금 이 사이트에서 타이틀들은 뭐를 쓸 거냐면 음 오픈산스를 썼어요. 오픈산스 에 어 레귤러 를 쓰고 있고 대문자로 할 생각은 없는디 컨트롤 대문자 아니고 볼드 아니고 아까 썼던게 대문자라서 대문자가 나오겠구나 그냥 두겠습니다. 색깔은 블랙으로 처리할게요. 위에서 한 세줄 정도 떨구고 있는 아 네 두줄 정도 떨구고 있는 걸로 할게요. 두줄에 얘가 두줄을 쓰는 걸로 해주시죠. 여기서의 규칙은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우리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게 아니라 그냥 구분할 용도로 제목을 써준거니까 큰 의미 없고 이제부터 쓰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좀 전에 뭐 확인했습니까 메인 타이틀부터 볼게요. 메인 타이틀은 레일 웨이의 익스트라 볼드 52 픽셀 이래요. 메인 타이틀 습니다. 타이틀로 메인 타이틀에서 메인 타이틀 폰트가 뭐라 하죠 레일 웨이 52 픽셀 입력을 합니다. 색깔은 555의 색깔을 쓸게요. 좀 전에 타이틀 에서 두 줄 정도 떨구고 두 줄을 높일 정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 얘 그대로 복사해서 할게요. 알트 쉬프트 두 줄 쓰는 걸로 했고요. 서브 타이틀 라고 해주시고 이번엔 뭐죠? 미디엄 에 32 픽셀 미디엄 에 32 픽셀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중에 보기 좋게 여기 지금 제가 두 줄의 공간 떨구고 여기는 한 줄의 공간 떨구었습니다. 얘가 한 줄의 높이 안에 있는 걸로 해주십시오. 레일 웨이 미디엄 에 30 뉴 했어요. 36 다음 꺼도 마저 하지요. 그대로 복사해서 컨텐트 헤드 타이틀 이라고 해서 컨텐트 헤드 타이틀 이라고 해주시고 세미볼드 에 30 입니다. 세미볼드 에 30 엔드 지금 메모장에 써놨뜨렸으니까 그거대로 넣어주십시오. 컨텐트 서브 타이틀 세미볼드 22 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네들이 뭐 H1 H2 H3 H4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클라스명으로 얘들을 정리를 할거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거고 얘를 다 디자인 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걸 먼저 코딩 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걸 코딩 을 할 때 지금 써놨던 저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 컨텐 이런 것들이 클래스 이름으로 들어오게끔 미리 다 설계를 할 거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디 볼까요? 자 바디 는 더미 텍스트를 넣고 걔가 몬셀렛의 라이트의 라이트의 16 픽셀 이랍니다. 포토샵의 더미 텍스트를 그냥 활용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드래그 해서 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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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 정도 너비 쓰는 걸로 할게요. 아 일곱 컬럼 정도 그렸네요. 더 그려도 되겠다. 여섯 컬럼 정도 대략 저는 한 250 정도 높이를 가지는 거에 다가 넣어볼까 합니다. 여덟 컬럼 정도 높이는 250 정도 높이는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타입 에 가서 페이스트 로렘 입 섬 하실 게요. 타입 툴로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어 줬고 거기에서 타입 페이스트 로렘 입 섬 해서 넣어주 시고 얘 가 몬셀렛 라이트 16 행의 높이는 27 몬트 라이트 16 픽셀 패러그래프 에 가서 행의 높이는 27 자간 없고요 몬셀렛 라이트 16 행의 높이 라인하이트 27 픽셀 자간 없고 됐나요 좀 확대 해서 지금 얘가 요 라인에 딱 맞을 거예요 이동 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라인 27 라인에 글씨가 센터에 있게끔 해주십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이 있으면 본문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에는 색깔을 다르게 처리를 해 놓을 겁니다 강조의 색깔은 드릴게요 우리가 텍스트의 칼라가 저 칼라였고 강조의 칼라는 요 칼라로 하겠습니다 누구를 강조할까 그냥 맨 앞에 포토샵 버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볼게요 잠깐 그리드 좀 끄고 여기 포토샵의 버전이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 칼라를 화면에 적어드린 저 칼라로 지정을 하실게요 그리고 링크가 있다면 밑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칼라를 저 녀석으로 하고 밑줄이 있는 건 컨트롤 T 해서 여기 이 녀석이 밑줄이죠 컨트롤 T 해서 요 선택한 부분에만 밑줄이 나와서 링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겁니다 공통으로 라는 컨셉으로 해 주십니다 가이드 잠깐 꺼보면 그냥 강조는 색깔만 다르게 했고 그 와중에 링크가 있다면 밑줄이 나오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포그래피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페이지마다 가장 큰 타이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타이틀을 매번 할 때마다 뭐였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 타이포 이 스타일 가이드에서 끌어다가 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코딩할 때 편하시게 일관성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버튼 앤 링크로 꺼보겠습니다 아까 타이포그래피의 예 타이틀 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로? 버튼으로 옮겨주시고 이름은 버튼 앤 링크 라고 할게요 그리드에서 두 줄 정도 떨구고 넣어놨습니다 버튼 앤 링크 타이틀은 이 그룹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공통으로 스타일을 잡아야 될 게 어느 부분이냐면 완성된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거든요 요거 요 링크의 스타일 요 링크의 스타일 자 이 링크의 스타일 여기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여기 얘는 버튼의 스타일이고 얘는 이걸 누르면 그 페이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A 태그 얘는 버튼이든 뭐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얘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저걸 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요거의 스타일과 얘의 스타일을 미리 정하는데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뭐가 안 돼 있냐면 마우스 올랐을 때와 그리고 누르는 순간의 디자인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살짝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얘를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얘 버튼의 색깔이 바뀌게 할 거예요 흰색으로 바뀌게 하고 누르면 어떻게 바뀌게 할 거냐면 누르는 순간도 만들어 보려고요 누르는 순간 얘가 밑에 지금 좀 확대해 보면 밑에 이렇게 그림자 성격이 있어요 이게 작아지게 할 이게 없어지게 할 거예요 이게 슥 순간 지나갈 거지만 얘도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요거 순간 지나갈 거에 그렇게 노력을 해놓는 거 보다 전략을 바꾸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이 모양이 할 거고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그냥 단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누르는 순간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순간 지나가서 보이지도 않을 거니까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단색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살짝 뜨는 느낌의 그림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자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버튼에다가 뭐라고 타이틀을 달아 놓을 거냐면 이것도 디자인할 때 미리 다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노멀 상태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호버 스테이트 마우스 올렸을 때 디자인도 미리 해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게 2차 프로젝트의 실기 과제에 있습니다 자 버튼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줄의 높이를 쓰는 걸로 할 거고 색깔 들어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두 줄이니까 5사겠죠 우리가 27라인을 했고 너비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너비는 상관이 없고 글씨가 있으면 글씨 양옆의 공간을 글씨를 먼저 쓰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글씨를 기준으로 글씨 양옆 옆 공간을 30정도 해볼까 합니다 높이는 화이트는 얘예요 배경색깔 배경색깔 이 색깔을 쓸 겁니다 지금 나온 색깔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에 맨 밑에 우리가 칼라들 정리할 거니까 여기다가 써놨어요 자 모서리에 둥근 정도 보더 레디우스는 몇 정도를 할 거냐면 레디우스는 5픽셀 정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 와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 크기는 일단 넣은 다음에 늘리든 줄이든 할게요 한 150정도 잡아보고 높이는 54 레디우스는 5 뭐라고 하겠습니다 150에 54에 5 정도 넣어봤어요 150에 54에 5 색깔 드렸죠 이 색깔 앞에 썸네일 클릭해서 색깔 지정해 주시고 위치는 두 줄의 높이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노멀 라고 타이틀을 넣을 거예요 오픈산스로 그냥 넣겠습니다 노멀 오픈산스에 20 했어요 뭐 이 정도로 자 저장할게요 밑에 그림자나 안에 글씨는 좀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글씨 볼게요 그냥 get started라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폰트는 레일웨이에 14픽셀에 볼드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운드 렉탱글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면 그 안에 글씨가 써지죠 그게 아니라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어지도록 하십니다 일단 shift 를 누르고 클릭해서 쓰시고 레일웨이에 14픽셀 이렇게요 잠깐만요 볼드가 0만에 안되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디자인에서 아 얘는 다 쓰기만 하면 다 대문자로 나와야 되는 컨셉이네요 그러면 대문자로 바꿀게요 컨트롤 t 여기 tt 해서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자가는 없습니다 흰색이에요 그리드 잠깐 끄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사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로 기준으로는 센터에 있어야 되니까 정렬을 해주시고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음 글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옆의 공간이 30이 되게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글씨를 왼쪽에 그대로 배치를 하고 글씨만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shift 한번 두번 세번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앵커 포인트로 잡아서 일단은 어느 라인에 이 라인에 붙여버리고 shift 한번 두번 세번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볼게요 밑에 사각형 선택을 여기 부분 선택 2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하고 있어요 드래그 해서 오른쪽에 네 기퉁이의 앵커 포인트를 잡으시고 글씨에 이렇게 딱 붙인 상태에서 shift 한번 두번 세번 하면 shift 한번 두번 세번 하면 정확하게 30픽셀에 떨어져 있는 걸 만드실 수 있겠죠 부분 선택 툴로 선택 여역 부분 선택 툴로 선택 여역을 드래그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간격 30픽셀을 떨궈 주세요 이게 마우스를 올리기 전 상태에 노멀 상태입니다 자 레이어의 이름들을 좀 정리 하죠 지금 그대로 복사 할 거니까 여기 라운드 렉탱글 이게 btn의 bg 라고 해 주시고 지금 거랑 같이 글씨랑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지정을 하실게요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얘가 btn의 노멀 입니다 아 오른쪽 타이틀까지도 한꺼번에 묶을 거니까 노멀 타이틀도 가져오시죠 그러면 노멀에 btn 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의 이름을 정하시죠 노멀에 btn 이라는 그룹 안에 타이틀이 있고 게스탈티드 글씨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이 있게 해 주십니다 이걸 그대로 세트로 복사해서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자 그룹 안에 이렇게 세 개 다 넣어 주셨습니까 그룹 안에 세 개 다 넣어 주셨으면 복사해서 자 노멀에 btn 이라는 걸 복사해서 그 옆으로 하나 더 만들 거에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해서 옆으로 옮겨 주시고 뭐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보고 우리가 코딩을 요 간격을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린 참조만 하면 돼요 자 복사하신 거에 이름을 노멀에 btn이 아니라 호버에 btn 이라고 바꾸어 주세요 노멀에 btn이 아니라 호버에 btn 이라고 바꿔 주십니다 바꿔 주셨으면 아래쪽에 저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너 섀도우를 쓸 겁니다 이너 섀도우를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호버 btn 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호버 btn을 열고 여기 btn의 bg 이 녀석한테다가 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의 fx에 와서 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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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를 선택을 합니다 이너 섀도우 자 방향 지정할게요 방향은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도로 해 주시고 디스턴스 3 됐나요 디스턴스 3 그 다음에 사이즈 퍼짐 효과 없으니까 0 이라고 해 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에 40 50 40% 로 해 볼게요 검은색에 검은색에 40% 로 해 주시면 지금 이 색깔 위에 검은색이 덧대지고 그 검은색이 오페서티가 40 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색깔보다 짙은 색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멀티플라이 되어 있고 검은색에 40%에 아래쪽이 90도에 3 디스턴스 3 그리고 블러 효과 없어요 요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슥 해서 얘가 나타나는 컨셉으로 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css에 가서 작성하면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노멀의 가 아니라 네 이름을 바꿔야지 hover hover 이렇게 해서 이름 hover 라고 바꿔주시고 자 이게 지금 링크의 스타일이구요 버튼의 스타일은 아까 제가 필터링 했던 버튼의 스타일 여기에 아까 나 이거 볼래 이거 볼래 하고 했던 요 버튼의 스타일이 있어요 얘도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효과도 없고 마우스 올렸을 때도 효과도 없어요 대신 활성화 돼 있을 때의 효과가 있습니다 얘가 체크돼 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두리만 있고 안에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체크가 돼서 액티브가 되면 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얘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에 와서 그리지 잠깐 이렇게 볼게요 얘는 이제 두질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높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쓸 거구요 Radius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대로 쓰되 높이만 높이만 32px로 줄이겠습니다 높이는 32px로 줄이고 안에 글씨의 스타일은 세 14px 라이트로 할 거에요 자 요 세트 지금 좀 전에 노멀과 호버했던 이 세트를 그대로 요 세트 그대로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잠깐만 이게 공간이 많으니까 아래로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복사합시다 타이틀로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얘는 노멀의 링크 고 얘는 호버 이고 지금 복사한 건 노멀의 버튼이고 호버의 버튼이다 라고 해서 구분을 해 주실게요 그룹의 이름도 바꿔 놓으시고 호버의 호버의 버튼 아까 그거를 btn이라고 안하고 링크로 할걸 자 그 다음에 얘가 노멀의 버튼 생각난 김에 바꾸죠 밑에 아까 했던 건 노멀의 링크 얘도 호버의 링크 지금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이 두 개 만들어 준 거예요 호버와 호버와 노멀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얘들의 스타일을 변경을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룹으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 높이 바꿔 볼게요 자 얘 높이를 32픽셀로 줄일 겁니다 그러면 아 32픽셀의 선택역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거기까지 줄이겠다가 가이드를 뽑을 거예요 32픽셀 선택역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그만큼만 뽑았어요 선택영역으로 요만큼 높이의 선택역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툴바에서 쭉 끌어 내려서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만큼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누굽니까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이 밑에 btn을 선택한 상태에서 부분 선택 툴로 앵커 포인트를 여기랑 여기랑 잡아서 줄이는 거예요 절대로 컨트롤 t 에서 줄이시면 안 됩니다 모서리에 레디우스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분 선택 툴로 아래 부분만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즉 이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분 선택 툴로 아래쪽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4개의 앵커 포인트가 검게 선택이 됐겠죠 그러고 올려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가이드 에 맞춰서 넣어 주시고 안에 있는 글씨의 스타일은 몬셀에서 14에 랍니다 글씨는 그냥 똑같은 거 쓸 거고요 몬트 라이트에 14 고 대문자 아닙니다 밑에 있는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센터에 놓겠습니다 세로 기준 센터 놓으시고 얘도 마찬가지 컨셉은 이게 글씨가 있으면 글씨가 있으면 한번 두번 세번 양옆에 30픽셀의 여백을 두겠다라는게 컨셉이에요 마찬가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른쪽도 글씨에 딱 붙인 상태에서 한번 두번 세번 해서 요렇게 떨궈 주십시오 그러면 32픽셀의 높이를 가지는 버튼의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자 요 세트를 오른쪽꺼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꺼는 버려야되겠네 호버 했던거는 버리구요 지금껄 복사해서 만드는게 훨씬 더 빠르겠죠 지금 노멀의 btn 만든거 노멀의 btn 만든거를 복사해서 호버의 btn 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호버의 btn 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자 이게 마우스 이게 호버가 아니지 얘가 액티브죠 활성화 됐을 때 액티브 이름을 액티브로 바꿀게요 자 얘가 클릭을 해서 체크가 돼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거 라는거의 스타일이고 왼쪽에 있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얘가 테두리만 나온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얘가 테두리만 나온답니다 자 자 글씨 색깔 있습니다 텍스트의 컬러가 얘구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보더는 옅은 회색인 얘를 쓰겠습니다 자 1px에 보더를 줄거에요 자 얘 요 지금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 레이어 선택을 하셨습니까 얘의 필값을 제로로 이 레이어 선택하고 얘의 무슨 값을 제로로 필값을 제로로 지금 노멀에 btn 하고 있어요 노멀에 버튼 디자인 잡고 있고 필값을 제로로 하고 스트로크에 가서 1px에 스트로크에 가서 1px에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색깔은 2b2b2b 이랍니다 안쪽으로 색깔을 넣어주시고 안에 있는 글씨 색깔 드렸어요 글씨 색깔 바꿔주세요 가이드 다 끄고 보면 현재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를 올리기 전 아니지 그냥 노멀 상태의 버튼 이고 클릭을 해서 체크가 돼서 그 녀석이 활성화 돼 있을 땐 오른쪽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링크와 버튼의 스타일을 잡아 주었습니다 됐나요 마우스를 올리기 전 올렸을 때 노멀 액티브 해서 잘 구현이 됐고 다음 이 사이트에서 칼라를 어떤 걸 쓰는지 미리 설계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사이트의 칼라는 제가 칼라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칼라의 구성은 배경색이 있고 글씨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맞추어서 똑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배경색깔이 지금 일단은 이 사이트에는 칼라가 하이라이트 칼라가 두 개 있구요 글씨의 칼라도 두 개가 있어요 배경색도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크게 네 그래서 총 여섯 개의 세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버튼 예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 때 칼라 쪽으로 옮기고 이름도 칼라 이름도 칼라의 쓰라고 바꿀게요 그리드 보고 한 두 줄 정도 두 줄? 세 줄 정도 들어가서 들어가서 위에 지나치게 얘들이 많이 떠져 있구나 얘는 안에 내용이니까 두 줄로 하고 여기서도 위개를 좀 잡죠 내용과 내용 사이는 우리가 이제 본 디자인 들어가면 내용과 내용 사이의 간격은 세 줄로 할 거예요 그러면 버튼과 타이포그래피의 간격 여기에 간격도 세 줄로 할게요 버튼과 타이포그래피의 간격도 세 줄 컬러와 여기 그래서 세 줄 여기 세 줄 이렇게 떨구는 걸로 애초에 잡을 때부터 컨텐츠의 위기에도 잡읍시다 위에 세 줄 그리고 내용과 내용 사이에는 세 줄 제목 밑에는 두 줄 내용과 내용 그 안에서 또 자잘한 것들은 한 줄의 간격을 띄우고 하겠다는 겁니다 세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컬러 부분 보겠습니다 자 상각형 하나 대충 만들 거고요 컬럼은 두 컬럼 쓰는 거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잠깐만 두 컬럼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올 수 있겠군요 자 두 컬럼 쓰는 거 레디우스는 뭐 위에서 잡은 거 그대로 쓸 거고요 높이는 약 192 정도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쓰는 거 정도로 했어요 높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 세트 만들고 복사해서 여러 개로 만들까 해요 일단은 뭐부터 만들어 볼 거냐면 배경색부터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배경색이 일단은 가만히 두면 그냥 배경색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흰색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얘가 이게 흰색이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테두리는 아까 누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냐면 겟스탈티드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fx에 가서 스트로크를 잠깐 줄게요 1픽셀에 인사이드로 2b 2b 2b의 컬러로 살짝 테두리를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잠깐 꺼보면 그리고 다른 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살짝 테두리가 있는 식으로 해주세요 살짝 테두리가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작성했던 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colors에 있어야 되겠죠 자 얘 이름 백그라운드 비지에 컬러 1번 이라고 할게요 가장 베이직의 비지 컬러 1번 이라고 했어요 가장 베이직의 비지 컬러 라고 했고 안에다가 얘가 뭔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얘가 기본 백그라운드의 컬러다 그래서 음 우리가 아까 누구 정도가 좋을까 레일웨이에 14볼드 정도로 해볼게요 일단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에 컬러 라고 해줬고 레일웨이에 볼드에 14픽셀 대문자는 대문 굳이 대문자일 필요는 없는데 소문자로 칠게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색깔은 그냥 뭐 검은색으로 갈게요 네 네 대충 그리드 보면 위에 아래에서 세 줄 정도 위치에다가 잡을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당연히 흰색이니까 RGB 컬러 또 넣어놓으면 RGB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헥사코드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헥사코드도 넣어주면 한 줄씩 나오게 할건데 굳이 분리를 했네 그냥 안에 패러그래프로 해도 됐을걸 이미 썼으니 이렇게 그리고 밑에 두 줄은 볼드로 처리 안할게요 볼드가 아니라 미디엄으로 바꾸겠습니다 타이틀만 볼드로 해주시구요 밑에꺼는 미디엄으로 할게요 그리드 잠깐 꺼보면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해서 이렇게 컬러 시트를 하나 만들어줬구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들을 다 만들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디자인을 보면 흰색이 아니고 흰색보다 살짝 요 색깔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얘네가 흰색이고 얘가 흰색이 아니죠 요 색깔 지정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요 세트 지금 이 테두리에 타이틀해서 넣어놓은 세트를 묶어서 그룹으로 지정하십니다 그룹으로 지정해 주세요 요로 4개 요 4개 그룹으로 지정을 하시고 비지 컬러 원 이라고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드를 보시고 이 한 칸 띄우고 할 거에요 그리드를 보시고 여기 이 한 컬럼 띄우고 오른쪽에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드로 봤을 때 그리드 한 칸 띄우고 오른쪽에 다 만들어 줬어요 이름은 컨텐트의 비지 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텐트의 비지 컬러는 이 고형 이 고형 해당 칼라로 지정할게요 컨텐트의 컨텐트의 비지 라고 그룹의 이름을 바꿔 놓고 얘도 얘도 컨텐트의 백그라운드 라고 하고 헥사코드 헥사코드 넣구요 나중에 복사해서 쓰기 편하게 콤마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헥사코드도 넣어줬고 지금 저 색깔로 백음색을 바꾸실게요 F8 FB F5 로 바꿔주시고 Stroke은 없습니다 Stroke은 꺼주세요 살짝 색깔이 있어요 Stroke은 있어도 되겠다 Stroke은 있는 걸로 컨텐트의 백그라운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의 색깔 지정을 할게요 타이포그래피의 컬러가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타이틀의 컬러가 있어요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 컬러는 아까 가장 짙은 색깔이 555의 컬러였구요 얘가 얘가 타이틀의 컬러였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옅은색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얘를 썼어요 그죠 얘가 기본 타이포그래피의 텍스트의 컬러 라고 할게요 저 두개 지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트 컨텐트의 빚이라는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오른쪽으로 또 하나 만들게요 그리드 보시고 그리드 옆칸에 만들어 주시고 얘부터 할게요 색깔 지정해 주십니다 그 컬러로 헥사코드 바꿔 주시고 타이틀은 텍스트의 컬러 랍니다 텍스트의 컬러 라고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해 주시고 글씨들이 잘 안 보이죠 글씨들은 다 흰색으로 바꿀게요 그냥 세개 다 묶어서 컬러 오버를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텍스트의 컬러 그 다음에 타이틀의 컬러 도 같은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 텍스트의 컬러 라고 바꿨구요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드 옆으로 하나 더 만들죠 타이틀의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타이틀의 컬러는 555 입니다 858585의 컬러를 가지고 있네요 를 를 를 이 를 를 를 를 를 를 있는데 를 rgb가 얘는 140,140,140 얘가 타이트 트랙 컬러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4개 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타이트 트랙 컬러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그리드 옆에 이렇게 만들고 자 아까 이 색깔 두 개 있었어요 얘가 하이라이트 프라이머리 컬러구요 얘가 두 컬러입니다 세컨더리 컬러에요 제로 지정을 하시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컬러 세컨더리 컬러 프라이머리 컬러 해당 컬러에 rgb값 확인해서 넣어주시고 153,134,127 153,134,127 153,134,127 153,134,127 섞여 넣어주시고 텍사 코드도 바꾸어 주시고 마찬가지에도 똑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Secondary Color RGB 확인해서 199, 173, 153 해서 지정을 모두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에 필요한 공통 요소들의 스타일을 모두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주셨고 여러분도 디자인 하실 때 얘처럼 얘처럼 스타일 가이드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저장했습니다.